안녕하세요. 저희는 커스텀 전사오르 전문 브랜드 디렉터로 운영하고 있는 실장 이영일, 대표 최원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커스텀 우리를 전문적으로 저희가 제작해서 출고드리는 브랜드이고요. 팀을 디자인해드린다는 모토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 유니폼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해드린다면 하얀색 원단에 디자인된 컬러를 그대로 프린팅해가지고 재봉을 해서 출고를 드리는 유니폼이 전사 유니폼이라고 쉽게 표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렉터는 기성복이 아닌 새로운 디자인을 원하는 자기 팀만의 본인들의 팀만의 색깔을 원하는 팀들이 주로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길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전에서 나와서 대전에서 잘하고 있는데 대전의 오랜 팬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경기 때마다 관람을 하다가 SNS를 통해가지고 캠페인이 있다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팬이라고 표현드리기까지는 조금 과장이 될 것 같고요. 대전의 응고지를 가진 대전시민축구단으로 출범이 된 팀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고 시간이 된다면 계속해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듯이 저도 첫 번째 의뢰권을 가장 기억에 남는데 슈퍼맨 축구 아카데미라고 아카데미 감독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었는데 유니폼의 디자인, 컬러, 엠블럼부터 아이들이 입고 뛰는 것까지 그분하고 소통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아직까지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경기를 통해서 많은 체력이 소비된 선수들 시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부 승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승격의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예전화 시티즌 파이팅! 디렉터도 파이팅! 디렉터 파이팅!